남자 길을 어떻게 할까? 남자 길을 못 바꿔. 길을 낮춰야겠다. 이상형이 되는가? 전술 좀 더 해줘. 그대가 길을 섰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때 나 그대의 손잡아 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눈이 서서히 울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게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네에 사향을 떠나 그대를 위해 이상형을 떠난 그대를 위해 아프지 않게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상롬혜리 여우 탑쪽들 ㅋㅋ ㅋㅋ ~~ ~~ ~~